이더리움의 흐름도 아주 순조롭습니다 3800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돌파 랠리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분석가 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4000달러 돌파는 불가피한 것일까 아니면 조금 더 저항을 확인하고 조정을 받으면서 4000달러를 향한 길목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지금 되게 궁금한 지점인데 지금 돌아가는 주변 상황을 보면 뭐가 벌어지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것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조금 의외의 멘트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겐슬러가 이번에 로이터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재미있는 멘트를 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일정은 신청 기업의 업무 처리 속도에 달려있다 얼마나 빨리 규제기관의 질문에 응답을 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SEC는 출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S1 증권신고서 승인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락적으로 그런 얘기가 깔리다 보니까 발행기관들 니들 하기에 따라서 달렸어 우리는 니네 업무 처리 속도에 맞춰서 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맥락이 되다 보니까 이 새끼 뭐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외의 멘트로 해석이 됐는데 머지않아서 S1까지 승인이 되고 실제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시장에 출시가 되겠구나 빠르면 6월 안에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기관들은 지금 엄청 빡세게 하루라도 빨리 이걸 출시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났잖아요 그래서 안간힘을 지금 쓰고 있는데 갠슬러가 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 방향성은 정리가 됐구나 라는 점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하더라고요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 결과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영향을 끼쳤고 이게 이더리움 ETF에 대한 SEC의 입장에도 영향을 줬다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있어서 핵심 요소다 이건 비트코인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진짜 실제 출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고 게리겐슬러가 나름 약간 이런 왜 자백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레이스케일이 1등 공신이라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게리겐슬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건 뭘까? 뭔가 지금 변화되는 어떤 것들 분위기 이런 썸띵 썸띵 스페셜 뭐 이런 게 지금 있나봐요 그게 아니고선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멘트 뭘까? 왜 이런 멘트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게 아닐까 특히 최근에 은행들 커스터디 관련해서 친남호화폐 정책에 대한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가 또 악재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백악관 참모진들은 대가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떤 표심을 조금 더 자극시킬 만한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을 지들이 다 지금 걷어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또 내려온 게 아닐까 백악관에서 SEC로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그런 멘트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맥스, 알트 시총을 보니까 지금 누적 단계를 벗어나서 지난 몇 달 동안 1조 달러 이상으로 통합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통합은 포물선을 그리기 직전 이전 사이클과 유사하다 브레이크아웃 직전 상황과 지금 유사하다라는 거죠 유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브레이크아웃이 나올 것 같고 뭐 지금 올해 알트 시총이 3조 달러, 5조 달러 갈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브레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5조 달러까지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대놓고 이렇게 내보이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안기고 있고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뭐 한 3조 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알트 시즌이 찾아오지 않을까 차트만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실제로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중간 지점으로 한 3조 달러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젤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알트코인은 여전히 2020년 플레이북을 면밀하게 따르고 있다 이 비트코인 가격 발견기에 접어들면서 알트들이 빛을 발할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거 사실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이 된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이제 8월에서 9월 본격적으로 반감기 포물선형 랠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가격 발견기 이른바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사이드 명보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알트 펌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올타임 하이 벌어지고 가격 발견기로 접어들면서 알트 시즌이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금 올타임 하이 나오고 간다 어디를 향해서 알트 시즌을 향해서 간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기계적으로 이전 사이클 패턴을 집어 넣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8월 9월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포물선형 랠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알트 시즌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맨날 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격 발견기에 접어들면서 알트들이 빛을 발할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라는 점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머랠리가 되는 건데 이제 6월에서 8월까지 서머랠리가 조금 벌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트 몇 개 흐름을 짚어볼 건데 이건 먼저 패치 데일리 차트입니다 패치가 고점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또 의미 있는 채널 안에서의 어떤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채널 하단 리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갈 거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차트인데 패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큰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또 깔려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건 렌더입니다 렌더 데일리 차트인데 렌더 프로토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엔비디아의 블록체인 버전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애플 이슈가 있죠 애플 아이패드에 렌더 기반의 렌더링 앱이 지금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렌더 같은 경우에 실제 유틸리티적인 측면도 있고 AI, 엔비디아 이슈적인 측면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도 또 잘 받아줬고 잘 받아줬고 반등해 줬고 지금 상단 저항라인 돌파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도 좋고 이슈적인 흐름도 좋고 자체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된 유틸리티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그래서 지금 사실 렌더는 삼박차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매수하신 분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약간 재미있게 상황을 바라보실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시면은 이게 만약에 어떤 악재가 갑자기 생겨서 맞고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제 이때 잘 매수를 하신 분들 한 이 정도에서도 축적을 하는 축적기간으로 바라봤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플러스 상황을 바라보고 계실 거고 진작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우리가 아마 이때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때를 매집했었는데 아직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익절을 했지만 거의 대부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시기 그러니까 고점 찍고 조정 기다렸다가 현명하게 이때 지지라인 테스트할 때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약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부분 렌더 같은 경우에는 이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타, 세타도 지금 12시간 차트를 통해서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만들어냈고 조정 잘 받고 이제 지지 받고 어? 상단 저항 돌파 하려고 하네? 하게 되면 이번에 뚫어낸다라면 브레이크아웃이 나와준다라면 갈 거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 깔려 있죠 그래서 돌파가 진행될지 세타 홀더 분들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니어 프로토콜, 니어 프로토콜도 조정을 빡세게 받았죠 이거 투데이 차트인데 지금 뭔가가 갈 것 같은 갈 것 같은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니어 프로토콜도 다시 10달러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기대를 갖게 만드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니어, 세타, 렌더, 그리고 패치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다 AI 테마로 엮여 있는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특히 AI 테마와 관련해서 이번 달에 지금 6월 중순에 재미있는 상황들이 맞물려 있죠 일단 패치, 싱귤라리티, 오션 프로토콜 이 세 가지가 토큰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ASI 프로젝트가 이제 6월 13일 단행이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6월 10일에서 14일까지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짜도 잘 맞물려 있고 아마 의도적이지 않나 싶은데 특히 이제 애플 이번 개발자 회의에서는 AI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가 아니고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임팩트를 주느냐가 문제여서 그 임팩트의 강도에 따라서 AI 테마 관련 증시 종목뿐만 아니고 AI 테마 관련 크립토 종목들도 상당한 반등 호재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줄지를 우리가 또 면밀하게 좀 지켜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AI 토큰뿐만 아니고 이런 차트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학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어루만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미국 대선이잖아요 이 대선, 트럼프가 이겨야지 비트코인이 폭등하나? 이런 게 지금 약간 데이터적으로 나왔는데 재밌어요 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때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동파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조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간의 상황을 보니까 이 파란색이 지금 트럼프,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당선 가능성이 나올 때 그리고 녹색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상당히 동조화 정도가 강하다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친 암호화폐적인 스탠스 전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이든도 진짜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들 다 도박꾼들이야 라고 폄하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SEC 위원장이 저렇게 스탠스 전환이 확연하게 이루어지는 멘트까지 날리고 있구나 그렇게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실제 출시가 되게 생겼구나 이런 점들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프리 캔드릭 스탠다드 차타드 암호화폐의 책임자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에 비트코인은 선거 시점에서 10만 달러 그러니까 10월 정도의 10만 달러 연말에 1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선거 시점에 10만 달러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되면 연말까지 1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지금 연말 예상 가격을 15만 달러로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직접 재료로서 지금 미국 대선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스탠다드 차타드는 지금 내년 비트코인 가격을 25만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거시 금융에서 조차도 이렇게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방구석 분석가들 뿐만 아니고 전문 트레이더들 뿐만 아니고 이렇게 대형 금융기관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전망을 그러니까 이번 반감기 사이클 강세 전망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전환을 우리가 좀 잘 인식하면서 투자 전략을 이제 조금 더 구체화 시키고 가다듬는 그런 거의 뭐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컨대 기대하건데 6월부터 8월까지 써머 랠리 알트 시즌 예쁘게 잘 나와주고 8월에서 9월 어느 시점부터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반감기 랠리를 펼치면서 내년 올해 연말까지 15만 달러 찍고 사실 15만 달러도 엄청 큰 가격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스탠다드 차타드가 얘기를 하니까 15만 달러 찍고 내년에 20만 달러 전후 시점에서 고점을 만들어내 준다라면 그래 준다라면 정말 이 시장은 한번 난리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